마저 거기를 꽉 눌러요 지금 이건 이렇게 깠는데 이 안에 두 개가 있었어 콩이 진짜 내 엄지손가락만 하다 잘 안 까지나요? 잘 안 까져요 엄마가 도와줄까요? 아니 괜찮아요 열심히 옆으로 뜨지 말고 속을 쑥 손가락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틈이 생기지 그렇지 그렇지 꼭 눌러 속으로 손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콩이 과연 몇 개가 들었을까? 궁금하다 궁금해 응 잘 안 돼? 식물이 세 개는 정말 고마오마하네 응 좋다 까봐 아 아 아 와 엄청 많은 콩이다 셋 넷 넷 아 아 아 아 아 닭도콩을 이렇게 집에서 키워가지고 오 여기도 깠어 콩 오게 되다니 이거는 콩을 잘 말려서 응 할아버지 갖다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침을 많이 하시니까 닭도콩이 기침이 좋대? 응 호흡기에 좋대요 비염 이런 거에 좋대 우와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몇 개 나온 거야? 두 개 지금 뽑았나? 여기 뭐 여기 뭐 우와 아 이거 아 이거 좀 누가 내가 해볼게 아니야 해보라 그래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가위바위보해서 이거 누가 할지 정하자 응 응 응 이거지? 지금 몇 개가 들어있을까 또 있어? 아니 응 이게 말라서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네 많다 엄마 이거 다 없어? 응 한번 가서 올라가보자 더 있을지 모르잖아 아니 엄마가 다 땄어 그래? 응 근데 엄마가 도와줄까? 난 하나밖에 못했는데 난 도와주는 거 있어 난 도와주는 거 있어 응 응 머리도 있어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개수 많아 우리도 먹지 자 네 개다 남겨 응 사모아도 이거 먹고 싶어 여기 하나 먹어도 맛든 요리라야 그냥 콩이야 콩? 나도 먹고 싶다 이거 이거 익혀서 먹어야지 어떻게 익혀 몰라 롤롱롤롱해 엄마 이거 응 이거 엄청 신기하다 이거 알로에처럼 쓸 수 있는데 응 이거 자르면 물 같은 게 여기 들어있거든 이거 바르면 그냥 피부에 맞아 콩 호텔이 보니까 지금 촉촉하다 이거 무슨 오 오 오 엄청 촉촉해 이야 응 여기 안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 봐 응 여기 안에 있잖아 응 맛이 나? 술 맛이야? 물 맛 술 맛이야? 맛있다 맛있다 조금 달아 자꾸 먹지마 맛있어 맛있어 자르르르르 드디어 깠나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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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알을 분리해 이렇게 해줍니다 얘가 얼어가지고 색깔이 일어나 너무 늦게 땄어 여름에 땄어야 되는 건데 빨리 좀 짜지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아니 근데 그때는 또 너무 작았어 화분이 작아서 그런가 봐 어? 폐 같지? 알아? 그런가? 폐가 그렇게 생겼나? 거의 그렇게 생겼어 네 여기 안에 또 들어있나? 우리가 너무 일찍 따서 색깔이 이런가? 아니야 늦게 땄어 비도 많이 오고 화분은 또 조그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이 그래도 이렇게 어 이제 사진 좀 찍어주자 이건 어디 있을까? 보리긴 너무 아까운데 자 얍 이제 오늘 냅둬 봐 사진 좀 찍어보게 그동안 큰일아 수고했어 응 수고했어 수고했어 안녕 안녕 맛있는